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렘에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 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의 다른 일과 같으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하스가 외쳐 왕께 아래되 평강하옵소서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우와를 찬양하리로 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하스가 대답하되 유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우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가 구스사람보다 앞질러가서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마하스는 다윗왕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한 뒤 가장 먼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에 대한 기쁨으로 인한 하나님 찬양은 사실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압살롬에게 관심이 있어서 젊은 압살롬 좀 철부지 같은 그 압살롬은 어떠한지 물었죠 그러나 아이마하스는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을 본인의 입으로 그대로 말하지 않고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봤다 근데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소란이 일어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요압은 아이마하스를 잘 타일렀죠 왕의 아들이 죽은 소식을 전해봤자 아무런 상이 없고 소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마하스는 구수사람보다 앞질러 갔는데 왜 굳이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아이마하스를 좋은 사람으로 여긴 것을 아이마하스 자신도 알았는지 알았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마하스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만 큰 소란이 일어났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이마하스가 큰 소동이라는 말에서 어느 정도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은 예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마하스의 말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 뒤를 이어 구수사람이 도착하였고 구수사람 역시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터라 다윗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고 철보지 같았던 압살롬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구수사람은 무미건조하게 왕의 편에 서서 있는 그대로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경은 마음의 심이 아프다라고 그리고 울었다고 다윗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33절 앞부분의 모습을 앞부분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몸도 마음도 괴로웠고 슬펐습니다 33절 뒷부분에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반복이 되죠 33절 마지막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죽였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승리의 노래가 있지 않고 대신 슬픔과 비통의 외침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슬픔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하여 다시 온전한 왕의 지위를 찾을 것이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아비의 슬픔에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한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이마하스와 구수사람의 말을 비교하는 것에서도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윗의 아들을 잃은 아비의 절규가 담긴 33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사람이 없었죠 모든 희노애락을 다 주님께 쏟아놨고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자식에 관해서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던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미워해서 혹은 자식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저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식인 압살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도 역시 인간이었고 한 아버지였으며 그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셨을 텐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망란이 같고 또 아무리 폐륜을 저지른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 생각하기 마련이고 자녀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아버지였고 아무리 반란을 일으키고 폐륜을 저지른 압살롬은 그래도 다윗의 자녀, 다윗의 아들이었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는 의의와 불의를 가르는 진리의 엄중함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덮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집 나간 자식이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잘하겠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마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부르면서 오열한 모습을 상상해 보면 다윗의 마음에도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비록 표현을 못해서 지난 날 다윗이 압살롬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더욱 슬프게 그렇게 압살롬을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아갈 때 슬퍼하면서 부르고 계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아파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돌아오기를 구하는 그 아픔과 고난이 잘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주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난주 단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유독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물을 훔치신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뵀습니다 모든 이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로하셔도 누군가의 자녀였기 때문에 단임 목사님의 설교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떠올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녀이면서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워본 성도님들은 더욱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이 짙어진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아픔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이 주신 사랑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애타게 찾고 계시고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왕의 자리를 회복한다 하여도 돈을 많이 준다고 하여도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하여도 아들 압살롬이 죽은 그 슬픔으로 무엇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셨고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슬프게 교회가 그런 주의 자녀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함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노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에 맞는 삶 그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직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세힘과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을 여겨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과 그 병든 육신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터널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의 이르기까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분주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 청년들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회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자여서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멸류관을 얻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아버지 귀감이 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담겨있는 노력과 또 간구와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